1. A CUP 원래는 마른편이라서 A CUP이었는데요. A75 수술하고 지금 속옷집에 가는 E컵이라고 속옷 가게 가서 쟀는데 C컵이 나온 거예요 와이어 속옷을 찼는데 정말 꽉 차더라고요 태가 달라요 가슴이 있으니까 딱 달라붙는 옷 그런 것도 많이 입고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볼륨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몸매가 태가 나니까 그냥 제 가슴 같은 거 따로 뭉친 거 없이 그냥 제 거 같아요 네 물방울 겨드랑이 절개는 그렇게 아프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친구들이 아프다고 해서 걱정 엄청 많이 했는데 저는 한 5일 정도 있다가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또 팔을 많이 움직이는 거라서 힘들긴 했는데 근데 잘 했어요 일을 저는 그냥 물방울이니까 좀 흘러내리는 그런 게 물방울이잖아요 그리고 막 이렇게 봤을 때 뭐 티가 나고 막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봤을 때 네 처음에는 어차피 붕대로 가니까 못 만져보잖아요 근데 풀러고서는 만져봤는데 뭐 딱딱한 느낌도 없고 그냥 좀 말랑한 느낌? 가슴 큰 애들만 입을 수 있는 비키니 이렇게 파여서 손으로 되어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이 XX인가? 걔가 이었었던 거 생각한 거네요 네 맞아요 제가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 진짜? 왜? 없으니까 폰 없어도 그냥 되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파여서 살짝살짝씩 보이는 그런 딱 붙는 옷 입으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게 느껴져요 아 진짜? 아 정말? 착각한 거 아니고? 아 그런가? 진짜 하길 잘했다 아우 말 엄청 많이 했네요 저 이미 막 엄청 왔어요 공부하지 삶 accomplished 잔치ligt 삶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